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뭔가를 실험하러 나왔습니다. 아마 저번 시간 생방 보신 분은 대충 아실 텐데 B360 보드와 I7 조합 과연 성능조합 없이 잘 돌아갈 것인가 네 이 주에 대해서 실험하러 왔습니다. 실험용으로 쓸 테스트 물품은 일단 MSI B360 보드에서 가장 인길리에 팔리는 박격포입니다. 아시죠? 판매순위 1위에요. 그 제품과 기가바이트 단아와 인기순위 1위인 B360M DS3H 보드입니다. 자 두가지 보드를 들고 왔어요. 어 요 보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B360M DS3H가 박렬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2만원 가량 저렴하고요. 어 전원부 페이지에 보면은 모습패트 하나가 밑에 박격포보다 한개가 적습니다. 기가바이트께 약간 더 부실한 전원부인거죠. 이게 과연 얼마나 차이 날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래서 오늘 약간 자세하게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 실험 영상같은 경우 편집해서 붙여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 나레이션을 제대로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플레이해서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죠. 우선 B360M DS3H의 I7-8700과 예 두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9700K를 한번 집어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음... 8700K의 프라임 영상입니다. 자 잘 봐주세요. 8700K의 메모리는 그냥 삼선 메모리구요. B360M DS3H입니다. 어... 프라임을 실행을 합니다. 프라임을 블렌더로 실행을 할까요? 옵션은 사실상 프라임같은 경우 아시죠 여러분? 프라임은 게임... 박싱 게임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갈굽니다. 그래서 부화가 그렇게 쉽지 않... 아니 높지 않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은 이렇게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찍어뒀구요. 보시다시피 TM-PIN4 이게 전원부 온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프라임을 로드로 걸었는데 보이시죠? CPU 온도는 뭐 아직 50도도 넘어가는게 별로 없죠. 좀 지나고 나면 한 60도까지는 치솟아 오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할 때 배그같은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정도 온도쯤 나옵니다. 어... 이게 8700 노멀 인데요. 8700 노멀은 올코어 부스터가 4.3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4.3 이에요. 그럼 뭐다? 실제로 지금 올코어 부스터가 4.3이 터져야됩니다. 터지지 않고 보시다시피 최소값을 보면은 4000 미만대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어... 지금 평균값도 4100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4100에서 3900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클릭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온도는 CPU 온도는 충분합니다. 보이시죠? 네... 조금 더 돌려볼까요? 전원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전원부에도 쿨러를 하나 뒀어요. CPU 온도는 전혀 문제없으라고 순행을 봐갖고 거기에 전원부에도 온도를 시키려고 쿨러를 뒀습니다. 클럭이 더 많이 떨어지죠? 지금 이제 3700, 3800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걸 한번 보죠. 그 다음은 어... 똑같은 기가 맨보드에 링스를 돌릴 겁니다. 항목은 대충 생량하고 바로 플레이하는거 한번 보죠. 링스를 한바퀴만 살짝 돌려볼까요? 자 클럭이 내려가는거 보이시나요? 예... 클럭이 3100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런거치고는 전원부 온도가 높지 않습니다. 예... 전원부 온도가 높지 않은데 클럭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예... 3200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전원부 온도는 아니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예... 어... 다음 거 다시 보시죠. 이번에는 조금 더 전기를 많이 먹는 예... 9700으로 프라임을 돌려봤습니다. 똑같이 B360 예... DS3H5입니다. 시작전에는 클럭이 4.8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프라임부터 돌립니다. 프라임 온도가 아무래도 이게 CPU가 CPU다 보니까 꽤나 높게 나오기 시작하죠. 예... 4.3으로 나옵니다. 이거 올코어 부스터 아마 4.6일거에요. 4.3은 다수 낮은 수치죠. 프라임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아... 전원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요 CPU가 전기를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 봅니다. 예... 쿨러를 박아두는데 불구하고 그래요. 전원부 7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CPU 온도는 60도도 안되요. 클럭은 많이 내려갈 때는 예... 4100까지 내려가요. 올코어 부스터가 4.6인데 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럼 만약에 링스를 돌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9700의 링스를 돌린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성능 제하가 올 거라 보입니다. 예... 자... 메인번호는 똑같습니다. 한번 보죠. 어우...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클럭이 3600까지 내려왔습니다. CPU 온도도 극혁히 오르기 시작했고요. 조금 더 볼까요? 한 바퀴를 일단 돌았는데요. 한 바퀴 도는 시점때 최저가 심지어 이건 아닐 거예요. 뭐... 3600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온도 같은 게 87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 쿨링이 되기 때문에 87도인 겁니다. 86도, 87도 자... 이번에는 전원부 쿨링핀을 빼고 한번 볼까요? 링스를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전원부 쿨링핀을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92도 93도 계속 치솟죠? 98도 100도가 넘었습니다. 제가 실제 온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06도 시점에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는 시점에서 제가 한번 멈춰드릴게요. 보이시나요? 107.8도 전원부 온도가 쿨링팬이 없으면 심각하게 치솟습니다. 이게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아까 온도가 높지 않을 때도 클럭이 유지가 안되는 게 보였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겁니다. B360M DS3H 이 메인보드는 I7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링스 같은 고부하의 프로그램이 있을 일은 없으니까 이 실험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프라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죠? 부하가 심하지 않아요. 60도도 넘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프라임은 부하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사양 게임을 하면 그 정도까지는 갈궈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 부스터 클럭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아까 앞에 수치를 다 보셨을 텐데 3900까지 떨어지고요. 맞죠? 프라임만 돌려도 4000, 3900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8700에서도요. 이 메인보드의 경우 I7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혹시 이 메인보드 전력 제한이 걸려있는 게 아닐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항목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저가형에는 전력 제한 해제하는 게 없어요. 원래 어드밴스 CPU 코어 세팅 쪽에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뭐 리미트 왓드 라고 적혀있는 항목이 있어요. 맨 앞에 거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항목이 없죠. 이거 제가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기가바이트 홈페이지 검색을 해보면은 그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전력 제한 해제 항목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고가형 보드 쓰신 분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저가형 보드에서는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력 제한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력 제한 해제를 포기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뭘로? 박교포로 넘어가죠. 우리 박교포 제가 그렇게 많이 추천하는 이 제품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부스트 클릭이 내려갈 것인가? 한번 봐주도록 하죠. 일일이 다 찍어왔어요. 박교포로 일단 교체를 했는데 교체 동영상에 뭐 별로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다 뜯어가지고 빼고 드러내고 박교포를 교체했습니다. 박교포 뭐부터 보실래요? 우선 프라임부터 볼까요? 네. 박교포 프라임을 한번 봅시다. 지금 8700 박교포 사용한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프라임을 실행하도록 하죠. 마찬가지죠. 블렌더로 시작했습니다. 박교포 CPU 온도 여전히 60도가 넘지 않습니다. 매우 착하죠. 그리고 부스터 클럭이 4.3인데 4.3이 유지가 됩니다. 맞죠? 최소값이 4.3 밑으로 안 내려가요. 혹시나 해서 조금 더 돌려봅니다. 제가 이거 사실상 10분 넘게 돌려봤는데 짧게 끊었어요. 4.3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8700을 박교포로 사용했을 때는 전혀 클럭 제화가 없습니다. 아까 기가바이트 크 썼을 때는 얼마가 내려갔죠? 네,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3900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교포에 조금 더 부하를 줘볼까요? 박교포에 링스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네, 똑같습니다. 8700에 네, 메인보드는 박교포 시작합니다. 링스 클릭 자, 부하가 자, 걸리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70도에 60도에 왔다 갔다 하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어, 박교포도 보이시다시피 4.2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3.9, 4.2 근데 아까 기가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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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떨어지고 다시 복구가 안 됐습니다. 3.1로 계속 쭉 유지가 됐어요. 아까 영상 자세히 보신 분 아시죠? 3.1로 쭉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박교포 제품은 내려갔다 올라왔다 반복합니다. 어떻게든 최대 부스트 클럭을 내주려고 노력을 해요. 전력 제한이 120W까지 걸려있고 기가바이트 끈은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65 아니면 90 까지 걸렸습니다. CPU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65 아니면 90 입니다. 결국 박교포는 보시다시피 링스를 돌리더라도 꽤 유지를 잘하는 편입니다. 클럭이 한 번씩 쭉쭉 내려가긴 하지만 보시죠. 쭉쭉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합니다. 어떻게든 부스터 클럭을 4.3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4.3이 되진 않지만요.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다 보드마다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의 한계가 다른 겁니다. 설정상 방열판이 없던 아까 기가바이트 제품은 기본적으로 좀 낮게 설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 박교포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가 좀 더 튼실하기도 하지만 방열판이 있기도 하니까 온도 버텨주는 게 충분해서 약간 높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박교포에다가 9,700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700이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엄청난 가성비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박교포에 9,700K 프라임입니다. 9,700K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올코어 부스터는 4.6입니다. 만약에 4.6이 유지가 된다면 대박인 거죠. 한번 보죠. 블렌드로 시작합니다. 일단 로드 구간부터 넘어가도록 하죠. 4.6 아직은 나오고 있어요. 로드가 됐어요. 50 몇 도가 나오죠. 아 살짝 살짝 내려갔는데요. 4,500까지 잠시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과연 좀 더 될까요? 4,500 4,600 네 이게 i7 9,700K입니다. 무려 전력 소모가 기본적으로 120W에 가까운 제품이에요. 물론 링스 돌릴 때 기준이고요. 프라임 돌리면 그거보다 좀 적게 먹어서 91W라고 표기가 되었죠. CPU 온도나 전원부 온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전원부 온도 센서가 제대로 표기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측정기를 찍어봤을 때는 60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쿨러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요. 떼면은 한 70도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안정권이죠. 보시다시피 쭉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민값을 보면 돼요. 한 번이라도 많이 쳐졌으면 민값이 내려간 게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지금 지금 영상이 3분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3분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다? 9700K를 물론 한 번 0.1 클럭이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4.6의 풀부스터 클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교포 좋은 제품이죠?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앱에서 애한테 뭔가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전원부 비교해보고 가장 좋다고 생각한 거를 여러분한테 자주 추천을 한 거예요. 여기에 애즈락 제품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아직 유튜브 수익을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링스를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링스는 8700도 못 버텼으니 사실 9700을 버티는 거는 요한한 일이겠죠.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박교포입니다. 9700K 링스 고! 그럼 뭐 쭉쭉쭉 넘어가죠. 뭐 자세히 볼 필요했습니까? 내용 뻔해 아는데 자 당연히 유지가 안 되죠. 많이 내려갈 경우에는 3600까지 내려가고요. 그래도 아시죠? 기가바이트 것보다 월등히 좋은 겁니다. 기가바이트는 3200 3100까지 내려갔어요. 박교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릴 때는 3600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라도 금방 원래대로 복구를 해요. 4000대로 4000대로 올라와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4000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00 정도를 유지해줍니다. 3600까지 내려갔다가 뭐 4400 500까지 올라왔다가 평균적으로 9700K 링스를 이 정도 돌려준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작업을 하든 게임을 하든 대부분 상황에서는 풀부스터를 유지해줄 겁니다. 그럼 박교포는 그게 있어요. 전력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B360 이거 DS3H에 보이지 않았던 전력제한이 잘 보세요. CPU 항목에 쭉 들어가보면 아까 기가페트도 똑같은 항목이에요. 쭉 내려보시면 C1 밑에 얘는 있죠. 롱 듀레이션 파워 리미트 셧 듀레이션 파워 리미트 뭔 얘기냐면 긴 텀동안 파워를 가져오는 전력제한 짧은 시간 동안 파워를 가져오는 전력제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4099 풀로 풀어줬습니다. CPU 공급 전압 왓도수도 256으로 256 암페어로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전력제한을 해제 후 링스 돌려볼까요? 링스 아까 보셨죠? 3.6까지 쳐지는 거 갑니다. 자세한 봐주세요. 기가바이트 보드에는 없는 옵션이었습니다. 자 지금 링스를 시작했어요. 온도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로드가 걸려요. 제대로 로드가 걸린다면 60도, 70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클럭이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 물론 4600이긴 하지만 지금 450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4500 0.1클럭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한바퀴 다 돌 때까지 그래요. CPU 온도가 이만큼 치솟아 오더라도 CPU 온도는 문제도 안 되고 전력 공급도 문제도 안 되고 전원부 온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살 때 메인보드로 좋은 걸 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점을 모르시고 ECS 가장 저렴한 보드라든지 바이오스 가장 저렴한 보드 사시고 아 나는 정말 가성비 있게 여기에 i5라든지 i7을 꺾고 최고의 가성비를 시스템을 구성하셨다면서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스터 클럭 터진 거 보면 분명히 유지가 안 될 겁니다. 다만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의 품질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실험 데이터를 찾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언제 메인보드 두세 개 사서 좋은 걸 사서 쓰겠습니까? 그게 힘들면 유튜브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실험 제가 대신 해드리거나 아니면 해외 사이트에서 실험했는 거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서 어느 제품이 좋다 추천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 제품 위주로 사시면 그나마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최고의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무려 5700K까지 0.1클럭밖에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MSI 각격폭 10만원인데 10만원 제가 보기에는 B360 중에서는 최소 I7 가시겠다 하면 이 정도는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 실험 내용 실험 내용 잘 보셨죠? 이게 내용은 별 게 없는데 실험은 좀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거의 20분 영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제가 지금 메이보드 두 개 샀어요. 아직 유튜브 정산도 못 받았는데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후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후원 안 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생각보다 충분하거든요. 추천 추천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요새 구독자가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실시간 방송하느라 이런 녹방을 못해서 그런데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만 신성조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 1 2 2 3 3 1 1 2 2 1 1 1 2